제작품 시작하겠습니다. 뷰어리와 자 1파트, 2파트 48카운트 있습니다. 먼저 1파트 16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른발 사이드 1번 섹션 사이드 왼발 포워드 포워드 사이드 왼발 오른발 배 배 오른발 백랑 리커버 2번 섹션 2분의 1 틀어서 오른발 백랑 리커버 걷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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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파트 자 해보겠습니다. 1번 스킬 16카운트 다 해보겠습니다. 1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B파트 시작하겠습니다. 트렌드 카운트 1번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발 크로스 셔틀 오른발 크로스 셔틀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힘을 주시고 피보 낫고 오른발 낫습니다. 왼발로 피보 2분의 1 왼발 스텝 2번 섹션 오른발 터치 다운 터치 다운 오른쪽으로 사이드 체스 셔틀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터치 다운 터치 다운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3번 섹션 백랑리 커버 사이드 대각선으로 킥 킥 한 발 다시 백랑리 커버 사이드 대각선으로 오른발 킥 그 다음 백랑리 커버 코드 낫고 피곤 결국 2분의 1 왼발 앞에 자 4번 섹션 들어갑니다. 오른발 대각선으로 찍고 포인 사이드 폰 크로스 8분의 3 틀어서 투게더 하면서 힙 듭니다. 힙 업 다운 왼발 차차차 차차차 풀탄 들어갑니다. 오른발 크로스 쉬운 오른발 해주고 돌고 그대로 꼬아줍니다. 뒷파트 끝났습니다. 뒷파트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앤 2 3 앤 4 5 앤 6 7 앤 8 1 앤 2 앤 3 앤 4 5 앤 6 앤 7 앤 8 1 앤 2 앤 3 앤 4 앤 5 앤 6 7 앤 8 1 2 3 4 5 앤 6 7 8 자 순서 A2번 B3번 다시 A2번 B3번 순서가 되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겠습니다. 3 2 3 2 1 2 2 3 2 2 2 3 2 3 3 2 3 3 4 4 4 5 4 5 4 4 5 4 5 5 5 5 6 5 5 6 5 5 6 6 5 6 6 7 7 7 7 7 7 8 8 9 9 10 10 10 9 10 11 10 11 12 12 13 14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